자 우리 경주채씨 대주님 아버님이라고 할게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희 이제 저희 아버지 집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어쩌고 다 하셔야 내가 사는 낙을 느끼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남들이 안 좋다는 아웃을 본인이 나는 괜찮은데 라고 살아오셨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평소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성이 있다 보니까 야 막 앞을 나서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앞선에 가서 먼저 시작을 하고 뭔가 하고 해서 망하고 뭘 하는데 끝물에 아빠는 뭔가 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웃수를 곱게 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웃수 자체를 되게 곱게 나셨다 작년 수전도 내가 보아하니 문서도 내가 뭔가 내 이름 사인을 해야 했었고 이번 연도도 어째보면 안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지는 운기가 들어왔다가도 내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번 연도 마지막까지 나한테는 문서의 운은 따르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전반적이게 내년으로 들어서서 내가 어떻게 내년 9년 내가 70대까지 80이 다 되어 가실 때까지 내 운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계속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또 내 가족들을 조금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는 게 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아빠의 멋으로 살아왔고 저는 예술가가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취향 자체도 아빠가 조금 교양 있게 예술적으로 조금 흘러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집안 출력 자체도 그렇게 조금 흘러가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져요 아빠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버님은 73세부터 나한테 조금은 안 좋게 들어오는 건강수전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치? 건강 이제 혈자리로 해서 건강수전 그렇게 73, 74, 75 조금 조심을 하셔야만 77세에 오는 그 운기가 아빠한테는 대박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온다 노후에 이제 좀 편하게 정산을 하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제가 왔다 갔다 아빠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금전을 벌어들이고 뭔가 했더라면 이제는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그 기운이 다가오니까 건강부터 조금 챙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시국이 힘들어도 나는 살아남았다 그런 아빠가 오신 거야 이렇게 되게 지금 우리가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살아남았다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든 그 시기를 타서 내가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? 그게 아빠야 남들 힘들 때 내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자, 2028년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 지금 이제 2024년이 다가와요 2028년이 되면 조금 뭔가 치고 빠지면서 땅으로 아빠한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니까 그 전에 건강 챙기셔서 그때 그 운기를 잘 잡으셔서 내가 노후가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물어봐 주세요 올해 연말 되고 한 두 달, 두 세 달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 본인한테 자금 흐름이 어떤가 아빠한테? 네 4월달이 되면서부터 아빠한테 금전적인 게 조금 물꼬리 터예요 근데 이 집에서는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그 윗대에 친할머니, 친가 쪽으로 외가가 아닙니다 친가 쪽에, 친할머니 쪽으로 거기에서 돕겠다라는 우리가 조상들이 있으면 어느 조상이 나를 돕겠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? 근데 그게 친할머니 거기서 내려오는 산신의 줄력에서 또 조상의 줄력에서 그쪽에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그쪽으로 조금 많이 비셔야 돼요 친할머니에 대한 그런 기운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4월, 내년 4월에 금전적인 게 문서가 열리면서 금전이 조금 치고 나와요 까딱 잘못하면 그게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운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1년 12달이 흘러가더라도 다달이 딱 들어올 때 이 달이 깨질 수가 있고 이 달이 흥이 날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고 그건 달이 있고 날이 있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4월달 3월달부터 조상이 뭔가 움직여 주시면서 제가 누구한테 잘해라 했지? 할머니 친할머니한테 뭔가 좀 가서 공을 들이고 나시면 그쪽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요 그래서 4월달부터 3월달까지 무조건 할머니한테 가서 엎드리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 금전적이고 문서적인 게 금전의 금전으로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아빠한테 좋게 흘러가면 좋은 쪽으로 금전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나쁘게 우리가 양갈래의 길이 있잖아 근데 이게 좋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간지러울 수 있어요 깨지는 돈이 될 수가 있어 아빠 돈이 왕창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기를 잘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지? 네 근데 우리가 뭔가 할 때에도 투자를 해야만 금전이 되고 안정선에 들어가고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? 기운 자체가 근데 아빠한테는 내년도 어쨌든 한 번에 깨지는 운기가 들어오는데 금전으로 조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더운 시기가 왔을 때 여름 시전이 왔을 때 그때쯤 그렇게 보이니까 그때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금전으로 투자를 할 때 5, 6월달 6월달 그때의 문서 금전 투자하는 거 그때 해야 조심성 있게 갈 수가 있어요 나가는 돈이 있으면 다시 거둬들이는 돈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거 없어 시국을 잘 타고 기류를 잘 타야 된다는 거 달수를 잘 타야 된다는 거 그게 아빠한테는 내년이 1월, 7월이 가장 조심해야 할 달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인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거 같아요 할머니한테도 인사를 꼭 하시고 근데 기분 좋은 그런 점사거든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마누라고 같이 사니까 이게 이제 부모 관계는 어떤가 같이 잃을 수 없습니다 잃을 수 없습니다 없애 잃을 수 없애 지금까지 참고 잘 살아왔고 티격태격하면서 살면서도 아이고 니는 니 알아서 말해라 나는 내 알아서 돌아다닐게 이렇고 내가 지금 놀러 댕기나 또 뭘로 댕기지 이렇게 조금 아빠가 없지않은 한량의 그런 기운도 있어요 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놔두시고 영마라고 하죠 밖으로 다 이렇게 다니시는 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그래도 뭔가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하고 엄마하고의 그런 관계에도 있어서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노후가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왔잖아요 네 편안하게 이제 사실 것만 생각을 하시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잘 살거든요 저거 알아서 각자 잘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부만 생각을 하세요 노부부만 생각하시고 둘이 손잡고 산보도 다니시고 내가 여기 어디 땅을 봤는데 야 내가 가는데 니도 바람 한번 씨러 갈래 하고 좀 옆에 태워서 또 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되게 더 이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로망이고 꿈이고 목표잖아요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지금껏 많이 고생을 했을 것이고 네 집에서 그죠 이제는 조금 웃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평생 쌓아왔던 그런 불만들도 한순간에 녹아내리거든요 네 그렇게 손잡고 산보도 가시고 어 놀러도 다니시고 알겠지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네 지구들 알아서 살구로 나놨고 이제 노부부만 생각을 하셔라 네 자 지금 제가 팩트를 얘기했던 거는 아빠가 77세에 운기가 들어옵니다 네 그죠 76세 하반기부터 들어와요 네 근데 그전에 뭘 하라 73세부터 75세까지 내 건강에 건강 잘 챙기고 혈로 타고 들어오는 그게 있어요 혈자리 이쪽으로 그래서 내혈관이든 뭐 심장이든 그쪽으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신경 바짝 쓰고 이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건강수전에 이제 적신호가 들어와요 네 73세 수전에 들어서서 가면 이제 74세 75세가 가장 힘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돈이고 뭐고 건강부터 챙겨야 내 와이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네 알겠지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네